옵티머스 자산운용 관계사로부터 복합기 대여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아온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가 3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. 이 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저녁 식사를 한 뒤 조사를 제기하기로 하고 검찰청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고 하루 만에 인근 서울중앙지법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해온 집권당 대표의 측근 인사가 당대표의 선거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으면서 정치적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2위를 당한 maintenance 등 전에게 상호한 것임을 지 Operaеждstation으로 각각 구성을 통해서 61%를 worthy 집권했습니다.